내년에 실시될 전국통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LJ엘러비전 충남방송이 충남 서북부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전망해보는 기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당진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볼텐데요. 지역 주요 현안과 출마 예정자들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궐선거를 포함해 당진지역단체장 선거는 모두 8차례 치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후보가 각각 4차례 당선됐습니다.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시승격 이후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웅장 당진시장이 재선을 했고, 가장 최근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김웅장 당진시장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개인 SNS를 통해 당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장으로서 새롭게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힌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좀 지역을 책임지고 일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에서는 물 및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만 10명 안팎입니다. 충남방송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익재 전 충남개발공사사당과 김기재 당진시의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맹붕재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이계양 충남도의원과 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 지회장, 홍기우 충남도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성환 전 당진시 경제산업국장과 정성래 전 오세훈 서울시장 조직총괄부본부장,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이 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이종현 전 충남도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는 환경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오면과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 평택강 후속 대책과 기업 유치, 정체된 인구 증가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